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운영에서 런칭한 따끈한 신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신나는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에스바 피글로우 볼륨 쿠션 비건 플럼핑 워터 텍스처가 바르는 순간 피부 속부터 빛나는 듯 맑은 광채를 살리고 피부깨를 매끈하게 채워주어 오랜 시간 예쁜 피부를 연출해주는 글로우 쿠션입니다. SPF 42 PA++++의 비교적 높은 자외선 차단률을 가지고 있으며 블루라이트 차단 테스트까지 완료했고요. 자극도 스코어 0.00의 클린 처방으로 컴포트 글로우를 느낄 수 있는 쿠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쿠션으로 뚜껑을 열면 보이는 끔찍한 거울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베이스를 수정하거나 메이크업을 수정하는 등 거울이 필요한 순간에 끔찍한 거울이 너무나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장되어 있는 퍼프는 앞뒤로 보들보들한 재질을 가지고 있으며 손잡이 부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사용하기에 편했고요. 저는 가끔 퍼프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 눈두덩이나 눈가에 베이스 양을 조절해주기도 했어요. 안쪽 실링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실링이 좀 더 밀봉되어 있어서 그런지 생각에 들어서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담지체는 스펀지 형태로 꾹 눌러 제형을 확인해보면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보는 것만으로도 광채가 넘치는 모습이었는데요. 5세대인 비글로우 볼륨 쿠션은 식물성 피디아린과 펩타이드가 결합된 플럼핑 워터가 탄탄하게 볼륨 효과를 구현하고 아모레퍼시픽 특허 미백 성분인 멜라솔브와 글루타치온 성분 배합으로 바를수록 화사한 피부 표현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펴발라보니 마치 진주를 곱게 갈아 하이라이트를 한 것처럼 고급스러우면서도 존재감 있는 광채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명암 차이를 극대화하는 신소재 볼륨 글로우 테크놀로지로 빛을 받은 부분은 더욱 화사하게 밝혀서 하이퍼 글로우 볼륨 광채를 완성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대비 지속효과를 45% 올린 글로우 레이어 홀더로 레이어링해도 뭉침 없이 피부결을 균일하고 매끈하게 채워서 오랜 시간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광채 커버리지를 구현한다고 하는데요. 글로우 쿠션임에도 레이어링이 되는 모습이 신기하더라고요. 커버력을 챙기고 싶다면 여러 번 레이어하여 바르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비글로우 볼륨 쿠션의 진가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한 번의 터치로 메이크업을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글로우 볼륨 쿠션은 총 8가지 쉐이드로 출시되었으며 언제나 느끼는 점이지만 에스쁘아는 정말 베이스톤을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것 같은데요. 칙칙하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톤이 아닌 명확한 컬러 잭색 데이터로 설계된 촘촘한 컬러 쉐이드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맑고 깔끔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평소 주근깨로 고민이 많았으며 최근 들어 다크서클도 심해지고 자잘한 고민들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쿠션을 한 번만 찍어서 전체적으로 발라보았습니다. 두껍게 바르지 않고 평소 바르던 대로 바른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답답하지 않고 마치 스킨케어를 한 듯 편안한 피부 상태를 느낄 수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피부톤을 잘 정돈해주고 피부 자체가 예뻐 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완벽한 커버리지는 아니지만 은은하게 올라오는 광채가 빛을 반사시키면서 피부를 맑게 표현해주는 느낌이었고요. 인위적인 하이커버리지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내추럴하면서도 피부결 자체를 예쁘게 보이게 하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13호 포슬린 가장 화사한 호수로 우유가 생각나는 뽀얗고 맑은 상아빛의 호수입니다. 평소 13호 정도의 아주 밝은 피부톤을 가진 분들께 추천드리며 17호까지도 무난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호 바닐라 꽤나 화사함이 느껴지는 호수로 포슬린에 비해 조금 더 생기가 감도는 화사한 호수입니다. 개인적으로 17호에서 19호 정도의 피부톤을 추천드리며 20호 분들께는 약간 화사함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21호 아이보리 평소 화사한 21호를 즐겨 사용하신다면 딱 추천드리는 호수로 깔끔하면서도 맑은 느낌입니다. 내추럴한 듯 화사함을 놓치지 않은 쉐이드가 왠지 정석 21호 느낌이라 맑은 피부 표현을 원한다면 추천드립니다. 22호 페탈 22호에게 추천하는 호수지만 사용해보면 21호에게도 핏한 느낌이 드는 쉐이드입니다. 진짜 내 피부톤 같은 표현을 원하는 21호 분들께도 추천드리며 22호 분들께는 약간 화사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23호 베이지 생각보다 화사한 느낌이 있었던 베이지는 22호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쉐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앞선 호수들에 비해 옐로우 베이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붉은기를 잘 가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5호 텐 23호에서 24호에게 추천하고 싶은 호수로 25호분들께는 다소 화사한 느낌이 있을 것 같은 호수입니다. 살구빛이 많이 감도는 느낌의 쉐이드로 생기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화사한 피부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호 허니 애프리코 베이스가 보이는 쉐이드로 24호에서 25호 피부톤에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은 호수더라고요. 아주 살짝 태닝한 피부톤에도 너무나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호수였습니다. 28호 진저 태닝한 피부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쉐이드를 가지고 있는 진저는 생각보다 채도가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요. 25호에서 27호에 추천드리는 호수로 건강한 느낌이 드는 애프리코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구독자 이벤트 안내 신상 쿠션을 추천드리는 컨텐츠이니만큼 저 또한 여러분께 베이스 제품을 추천받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사용해보셨던 베이스 제품들 중 베스트 아이템 또는 꿀템을 21호, 23호 중 원하는 호수와 함께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자 이벤트는 8월 29일 자정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